칼빈주의의 일부요. 칼빈주의의 두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개가 칼빈주의의 양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우린 전쟁 타락한 자가 마지막에 견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주권도 돼요. 그래서 이 교리가 하나하나 넘어올 때 다 논리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중간에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타락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까?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우리는 영이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아는 사람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사람들을 영이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영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사악한 것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주로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말로는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한다? 인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역. 설득. 왜 인간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얘가 영이 죽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좋은 거 베풀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 이 사람이 더 신앙을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은 이 애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죠. 만약에 애가 시체인데 의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시체 누워있는 애한테 너 참 착하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보렴. 다리에 힘을 줘보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착한다고 칭찬해준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사역자들이 몰라요. 뭔지. 그래서 사람들을 그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래서 일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이런 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적 경영 방침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진짜 죽었다. 영이 죽었다고 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고 보는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설득이나 쉽게 말하면 아부 같은 건 안 하죠. 이 설득은 다른 말로요. 아부예요. 아부. 잘 봐봐요. 아, 잘한다. 좀 못해도 격려해줘. 아부죠,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계속 사람들 패대기 치고 뚜두기 패죠. 여러분 신문보면 알잖아요, 뉴스 보면. 왜 미국의 항공사가 자꾸 이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이런 걸 몇 번 타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야, 얘 삐뚤어져 있지 않냐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찍은 건데 아, 그렇구나. 왜 얘네들 불안하다. 넘어질까 봐. 이게 보니까 피사의 사탑 같아. 안 무너지면 나도. 그래가지고 거기 타보면 꼭 무슨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이 공급자가 왕이에요, 그 나라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렇게 막 해요. 엄청 기분.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항공 타다가 아메리카 연항공 타면 엄청 기분 나쁠걸요. 걔네들 가서 공항 들어가게 되면 몸 수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서오세요 그러잖아요. 걔네들, 뭐라 하는지는 몰라요. 막 소름을 질러고 막 이래요. 이래요. 뚱뚱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이래요. 내가 이거 그냥 갈까 막 갈까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한마디 했었어요. 제가 볼펜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볼펜을. 볼펜을 중요하게 여기 있는데 그 볼펜을 거기에다가 바구니에 넣는데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가보면 볼펜이 없어요. 이게 중간에 떨어진 거야. 그럼 내가 와! 뚱뚱한 사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 제가 건수 잡아서 엄청 화를 냈는데 그거 경험하고는요. 경험해보고는 미국 항공사들이 왜 자꾸 저런 승객들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게 외국 항공사나 외국 심지어는 슈퍼만 가도 슈퍼만, 마트만 가도 우리나라에 친절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아부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왔냐면 한국교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사, 전도사들이 성도한테 아부를 해요. 아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내가 좀 쪽팔리지도 않냐 왜 그렇게 아부시게는 하냐 아, 네, 네, 네 뭐하냐 지금 그 네, 네, 하게 그게 겸손인 거냐 그건 가증한 거지 속으로는 그렇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안 돼, 네 그러면 내가 아우, 저 사람 겸손한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메리카의 에라인처럼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 정당하게 정당하게 사람을 대야지 왜 사역자가 왜 사역자가 왜 전도사가 왜 목사님이 왜 말씀 가르치는 자가 그 슈퍼에서 뭐 파는 사람처럼 자기 가게에 고객이 왔다고 쩔쩔 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 이 부분 저희 개혁주의 목사들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기 때문에 설득을 덜하고 설득을 덜하다 보면 아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할 때 그렇죠 그럼 영혼이 살아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로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은 그럼 그 사람한테 안치놓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켜요 그러면 나사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 없다 거의 이런 관점에 보면 개념이 없어요 전적 타락 관점이 그래서 전적 타락 관점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케팅 관점에 운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목사는 주인이 되고 목사가 가르치는 이 연설 있잖아요 연설이 상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연설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가진된 가짜 같은 그런 감동의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목관이 나타나면 그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뭘 감동시켜요? 목소리라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죽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온통 이 말씀 자체가 강론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파느냐에 달려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놀랄지도 몰라요 그분들 여러분 구원에 관심 없어요 진짜예요 뭐에 관심이 있다?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왜 제가 모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수천명 수백명 목사인데 수백명 목사 중에 만났는데 그 목사들이 정말 자기 성도들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만나면 전부 무슨 이야기합니까? 몇 명 늘어났다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뭐 한다? 교회 건축하는데 뭐 예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들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마루투스 목사님 외에는 거의 개혁주의 목사들 몇 명 빼고는 지금 그 분들을 빼고는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총회 가면 수천명 목사가 오잖아요 그 수천명 목사들과 제가 일일이 다 대화를 안 해봤지만 거기서 만나는 목사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도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부 마음 호래비가 알고 호래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우리 목회자들 눈만 보면 다 알아요 속아왔죠 속아왔는 거예요 속아 왜? 이번 주부터 배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거 끝나고 새로 단원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의 개념이 딱 망가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도와 목회자가 이것을 이 관점을 깊이 갖고 있는다는 것은 목회 사역 전만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목회 사역 이런 사람들은 전적 타락 동의하는 사람들은 주로 뭔만 할까요? 그 사람을 깨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만을 가리키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은 다 어떻습니까? 날카롭고 강하고 쎄고 아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누가 일어나요? 그 마음에 단단한 것이 수십 년 동안 깔려있는 건데 그 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의 세라모니의 말씀이 나올 수 있냐고요 좀 말 같은 소리를 합시다 우리 속에 암이 있는데 어떻게 배를 쬐지 않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냐고요 이 속에 암이 있는데 말주자면 아빠 손은 엄마 손은 약 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암이 낫냐고요 그거 예쁘죠? 엄마 손은 약 손 서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쨔! 이러면 어때요? 누워! 말지 시켜! 모든 움직임이 꽉 잡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야 정말 치명적인 병은 그래야 낫는 거예요 엄마 손은 약 손 그것은 배 아플 때나 좀 그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교회의 설교는 엄마 손은 약 손이에요 다 보면 서정적 세라모니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마음이 찔려! 아이고 내 창자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까발려지는 그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몇 번이나 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그런 걸 목표를 하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발 닦고 집에 가서 손자나 보고 있는 게 한국 교계를 위해서 아주 유용한데 그런 사람 다 은퇴하고 한국교회 유용하면 몇 명 안 남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집에 가야죠 다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도 없는데 뭐하러 목사를 해요?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느니라 그 다음에 전척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이에요 왜? 전척 타락한 사람 특징이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전척 타락한 사람이 왜? 죽어 있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보다 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선택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은 랜덤식으로 랜덤으로 뽑는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복궐복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이 뭐냐면 조건을 보지 않고 뽑는다 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지?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건덕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럼 당신이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몰라요. 왜 나에게 응례를 주셨는지 그러므로 무조건 선택은 전적 타락을 동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조건 선택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으로 몇 명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무조건적 유기도 있잖아요. 선택이 있으면 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반은 선택이고 반은 유기가 됐어요. 그러면 선택된 자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피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는 특정하게 지정된 사람에게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글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다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완다. 그럼 넘의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안에는 제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논리적인 연결이고 성경이 다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짜맞춘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다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제한숙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그 선택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뭔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고는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뭘 한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과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냐?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나오면 좋은 줄 아냐? 네 남편 맨날 술 먹지? 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술 끊어. 그러니까 교회가 좋단다.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뭘 모르고 있다? 두 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면 중독도 끊어져. 전도하면 뭣도 없어져. 전도하면 집안도 행복해져. 전도하면 애도 공부를 잘하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부릴듯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에게는 뭘 전해야 된다?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한속자 아시겠죠? 그러면 선택된 자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 내가 가볼까? 선택된 자는 그렇게 예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택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기 자녀고 자기 부모라도 불택된 자는 어떻게 돼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김선영 집사님 내가 김선영 집사님한테 백만 원만 줘. 이러면 김선영 집사님 불쌍해. 줄 수는 있는데 선택되지 않으면 교회 전 나와. 그럼 못 나와요. 이 교회 나오는 게 백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불택된 자에게는. 불택자에게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선한데 신앙 얘기하면 화를 내요. 그게 바로 제한속자의 뜻입니다. 알겠죠? 제한속자의 뜻. 제한속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뭡니까? 컴플렉스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설득을 잘못해서 교회 못 데려온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인격과 비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이 짜증이 날 수가 있죠. 논리도 뭣도 아니에요, 막. 그리고 평상시에 완전히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누가 가요? 우리 성도들이 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시작. 보금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함은 보금의 길을 막지 않도록 착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금의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가 내 주먹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삶을 그냥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나쁘게 살아왔으면 그런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속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버리시고 이렇게는 선택했어요. 그럼 이 선택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간다? 은혜를 주심으로 끌고 가요. 은혜를 주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기까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겠죠?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그러면 이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난 죽어있는 상태예요. 나는 죽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 순서라고 그랬죠? 이건 다 한 방이에요. 한 방. 여기까지 한 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과학률적인 은혜. 아무 생각 없이 하던데 딱 들어보고 은혜를 팍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 택선 성도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생겼대. 너무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너무 싫대. 보기만 해도. 그런데 잘생겼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찍은지를 좀 알겠군요. 그건 아니에요? 김행사님. 찍었죠?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어해요. 어우, 막 혐오감 느껴. 어우, 보기 싫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달림, 달림 그래요. 달림, 달림. 저 미소 봐라, 뭐 미소 봐라. 그런데 싫은 사람들은 그 미소 자체가 가짜 같고 쇼 같아요. 가증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저 미소 자체가 국격이 있다. 국격이 있다. 이번에 푸틴하고도 탁 다리 꼬고 푸틴하고 대화를 한 거.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아세요. 푸틴하고 탁 대화 꼬고 대화하는데 저 폼 자체에서 위대함이 나타난다. 또 어떤 사람 댓글에 짧은 다리 꼬지 마라.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정대홍 목사가 예뻐 보이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고, 정 목사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의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 제가 잘생기 보이기도 하고 못생기 보이기도 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저랑 같이 차도 한잔 맞고 싶지 않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학력적이 불가학력적이에요. 불가학력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 놈 아무리 붙잡아도 절대로 놓으세요, 목사님. 불결해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우정은 뭡니까? 불가학력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딱 보는 순간 아, 예쁘다. 아, 마음에 든다. 나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아마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는 귀족 집안이라, 우리는 양반 집안이라 집안끼리 정략 결혼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일만 평민이고 저작권에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맞아서 다 결혼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을 보고, 아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 돼서 결혼할 때. 그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했냐고. 2017년 7월 며칠부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사랑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어떤 다짐. 이거부터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받아지는 거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나는 영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의지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었는데 확 은혜를 내 마음에 줘서 오늘 눈 떠보니까 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학력적이도 해요. 불가학력적이의 은혜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불가학력적이는 불가학력적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적 타락은 누가 한 거죠?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한데 전적 타락을 인간의 조건이 상태지요. 상태에 무조건 선택 하나님 하셨죠? 제한속죄 하나님 하셨죠? 불가학력적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를 딱 시킨 다음에 아이고 내가 오늘 이 친구가 열심히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난 몰랐는데 이 녀석 다 까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었구나. 아우, 취소?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전지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하심이 예외에 천과 끝을 다 보고 그를 선택했는데 천과 끝을 다 보고 선택한 분이 실망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은 남편과 결혼해서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아무나 찍어보면 다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봐요. 떳떳하지 못하게 아내가 이렇게 얼굴 속에는 네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분에게는 실망이라는 게 없죠. 다 아니까. 다 알잖아요. 모르면 실망이죠. 감춰놨으니까. 그 배우자가 자기의 단점을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딱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이거 몰랐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주 개차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토랑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니까? 기뻐. 깜짝 놀라. 기뻐. 실망도 전지하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고 기쁨도 전지하지 않을 때 기뻐요. 되셨죠? 제가 흔히 예화를 들은 것 중에 여러분 월드컵 보면 어때요? 손에 땀을 쥐어요? 안 쥐어요? 지죠? 이기면 어때요? 너무 좋죠? 재방송 보면 어때요? 재방송 보고 손에 땀을 쥐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이상해요. 재방송 보면 꼬리는데 아, 뛰어요?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전지하신 사람들은 알아버린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알면 기쁘지 않아요. 아셨죠? 알면 기쁘지 않습니다. 알면 실망도 안 해요. 알면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그러면 전지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슬퍼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파산해버렸어요. 왜? 딱 슬퍼하게 해놨잖아요. 한 번, 11조, 아우, 기뻐가지고 또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요? 수십억 명 사람이 매주마다 기쁘다, 슬프다, 기뻤다. 하나님은 힘들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없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관점의 해석을 위함이지 실제로 하나님 본성 자체는 기뻤다, 슬펐다, 이 자체가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우리 피조물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슨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가신다.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자존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냐 하심. 그걸 하나님의 자존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만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니나 잘해. 기쁨 되기 하지 말고 너나 그냥 잘해. 그냥 뭘 하나님의 기쁨 되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희들 기쁨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쁨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지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겠냐고요. 이 모든 지구에 모든 우직계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딱 아래에 나갔더니 우리 애들이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오기 전날 자기들끼리 수떡수떡수떡 그래요. 수떡수떡수떡 거리는데 왜 그럴까요? 아빠를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빠가 뭘 줘야 될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아, 얼마나 해? 들어보니까 얼마나 해? 얼마나 해? 내가 볼 때는 그게 합쳐서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돼요. 이걸 모았어요.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에게 5만 원은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어요. 그걸 받을 때 내 마음은 진짜 나빴어요. 이걸 왜 줄까? 너희들 쓰지. 나 이 5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도 아르헨티나 돈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아내한테 애들 다시 주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줄 때 애들은 나한테 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기뻐하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제가. 제가 받아줘야 걔가 기뻐하거든요. 저는 찝찝하죠. 그렇죠? 다 부모 돈이잖아요. 다 부모 돈이잖아요. 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은 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짠하게 하고 우리의 일을 보고 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기쁘고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이 있고 여러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유익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선물을. 여러분 선물을 들 때 그거 알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까보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걸 까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저는 동방 예의주기기 때문에 집에 가서 까보고 싶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집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서 아 까보세요. 그런데 딱 까볼 때 그 표정이 그 첫 번째 표정을 여러분 그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순간적으로 첫 이미지가 이러면 아 이거 선물을 잘못 샀구나. 내가 기분 나쁜데 활짝 웃으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함이 아니고 뭐다?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유익과 내 영혼의 성장을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은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왜?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견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견인이 뭡니까? 참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견인차를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내 모습 이대로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죄 짓고 그대로 지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나 받으세요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내 모습 또 짓고 내 모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 왜? 견인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신앙을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는 어떤 거예요? 아주 사악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제가 노래 중에 또 뭐가 안 좋다고 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뭐 그거 있잖아요. 빵빵. 그럼 나는 구원열차 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란 까먹고 달걀 까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게 뭐라고 했어요?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끌고 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견인 교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 견인은 한문으로 견딜 견자 인내할 인자라니까요. 이 견인은 끌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견인은 이렇게 끌고 가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나는 구원열차 그거 똑같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교회가 기차야. 그냥 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짜 구원연이다. 아시겠죠? 견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조차도 너가 배신하지 않냐 하는 그 견인 그 견인을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했죠? 인견으로 바꿔야 된다. 인견. 그래야 좀 덜 헷갈린다. 인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적 타락을 믿지만 제한속지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라.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절대로 그 중간 걸 하나를 바꿔내지 못한다. 아시겠죠? 한국교회는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 아시겠죠? 사람들을 같이 중립주로 와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 가족을 초청해서 감동적으로 스크린을 딱 보여주고 사람들을 감동 감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그렇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복습인 것입니다. 내용의 복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보겠습니다. 5번 오늘 것 지난 번 것 마지막 좀 빨리 끝내고 오늘부터 나갈 것 하겠습니다. 지난 주 것 교재 가져오셨죠? 지난 주 것 빨리 끝내겠습니다. 5번 보면 하나님이 하실 네 가지일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일을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한번 써봅시다. 거기다가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뭘까요? 견인 온전하게 하다는 뜻이 중요해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을 그리스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굳건하고 강하고 너 뭐하냐? 상처받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온전하고 굳건한 게 아니죠. 아주 그 얇은 유리와 같죠. 컵과 같이 조금만 하면 깨져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보기예요. 제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생긴 게 그래?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보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왜 그래?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면 어때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볼 때 지나치게 예의바르거나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대도를 받으면요. 내가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좀 함부로 얘기해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사면 안 돼. 이렇게 충고를 해도 내가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지. 너 왜 그렇게 사니? 따라라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왜 교회에 안 나오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냥 그 마음 상태가 옛날에 백열등 보면 조금만 툭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백열등에 유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저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화내고 조심해야 돼. 블랙리스트야. 그러면 안 돼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되죠. 그 사람 잘못하면 너 이거 틀린 거야. 네.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목사님이 언제 저를 봤다고 그렇게 지적질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 개념은 우리가 고난에서 회복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완성하거나 원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네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말이에요. 고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근육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고난을 이겨야지 근육이 나오죠. 이겨야지. 그렇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철동같이 견고한 위치에 서게 되어 마귀의 공격이 그리스도인을 그 위치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 봐봅시다. 지금 사탄이 이 나라를 이 사탄이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은 처음에 가정부터 공격합니다. 가정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반응하고 말 듣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요상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깨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견고한 상태라고 하면 뭐하러 가정치유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 다 은혜를 받고 견고한 상태인데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게 필요하냐고요? 다 깨져 있으니까 상처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가정을 파괴한다. 그럼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불가능력 은혜로 와야죠. 다른 방면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치유 이런 거 백날 해봐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 대학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 합니다라는 간판 자체가 우리 교회는 복음을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엄마 학교가 필요하냐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은 어떻게 온정케 하고 단단하게 하고 반석같이 만드는데 무언 온정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가정치유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무슨 알코올 중독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알코올 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봉책입니다. 잠시 동안에는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바뀌고 말아요. 여러분 그럼 또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또 와요. 아니 3년 전에 왔잖아. 또 와요. 매번 치유집회 가면 어떤 사람은 지구고 어떤 사람은 금성이고 어떤 사람은 명왕성이에요. 뭐예요? 주기가 어떤 사람은 빨리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멀리 갔다 오고 또 온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또 오고 또 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보금학교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보금학교인가 뭔가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죄를 이실 짓고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줬으니 여러분에게 고백하니 이렇게 무슨 인민군 인민재판이에요? 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냐고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상처 줘요. 상처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우리 김행남 집사를 사무하고 있었어요. 생긴 건 그래도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고백하면 김선영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내가 평상시 종교원 목사였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완전히 폭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서 같은 게 어때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셨는데 저는요 김행남 집사를 외모는 그렇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않아도 될 그 추잡한 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가짜로 고백합니까? 저는요 김행남 집사의 사무했는데 그 마음을 하긴 뭐하니까 김행남 집사를 극률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또 가짜로 고백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고백하려면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더러운 걸 토해내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은 그냥 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지 왜 밖에 나가서 저는요 그러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회에 오는 사람이 또 있으면 또 와. 그럼 죄를 다 고백했으면 이제 안 오면 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자꾸 또 와요. 또 또 전운역을 해요. 그러니까요. 미봉책으로 미봉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오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셔서 반석같이 단단하셔서 말씀으로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만 굳건하고 단단하게 여러분이 마음이 그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배신하지 않고 견인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치유사역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되셨죠? 군사님 치유사역 집회 몇 번 가보셨습니까? 교회 자체에서 교회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참 자체적으로 문제네요. 자체적으로 문제야. 자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 전하다가 그분이 치유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전룸바리가 똑바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다 구약의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띄워가지고 그때도 치유하는 거 지금도 치유한다. 그때 성령의 와서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가 보라고 한강을 한강 걸어가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강을 걷다가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보여주겠다 해서 걷다가 빠진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또 보면 복음 전환자는 독사를 만져도 물리지 않고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러잖아요. 잡다가 지난 몇 달 전에 죽은 거 아시죠? 아프리카 목사 한명. 그런데 그 사람이 전직 뱀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뱀쇼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뱀 다루다가 물려 죽었어요. 왜? 복음 전환자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한번 여러분 뱀 한번 잡고 설교해 볼까요? 그런 식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게 아주 독특한 것들을 갖다가 현대교회에서 해보려고 하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물리를 걷지 못하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한다 그러면 왜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왜 문두병을 살리지 못하고 왜 안진병이 일어나지 않나요? 맨날 그거 안 일어나니까 뭐하니까 저기 우리 권사님이 가신 것처럼 치우나 하시다고 그런데 그 치유가 검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주로 마음에 있는 치유니까 여러분 치유지표가 가지고 장님이 눈 뜬 거 봤어요?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이니? 나무 작대기 두 개가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눈을 뜬 걸 봤냐고요 치유지표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던가 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반석같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성도가 견인된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성도가 견인한다 이것은 웬만한 상처 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상처 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한 것은 방어적인 약속이며 이것은 공격적인 강함입니다 굳건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상처에도 끄떡도 안 해 그 다음에 강하다 이건 뭡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침략하고 말씀과 교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강력하게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 실력을 갖게 된다 신천지가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 너 좀 말씀 배우러 갈래? 독특한 게 있어 이렇게 해서 데려가거나 둘째는 뭐예요? 야 목사님 이상해 내 목사님 언제 보니까 김행란 집사랑 손잡고 가는 거 봤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목사님 스타일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교회를 회파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걸릴 수 있겠죠 안 잇대지만 뗐다고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 김행란 집사랑님하고 슈퍼 가고 있는데 수련회 준비하러 야 나 봤거든 김행란 집사랑 손잡고 가는 거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이런 걸 딱 무너뜨려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교회로 파고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 배울래? 저 목사님 말씀이 좀 잘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좋은 데서 배워보기 이걸로는 거의 못 들어왑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 만약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야 우리 저기 목요일날 어디 말씀 배우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 좀 숙제봐도 벅차다 근데 또 어디 가? 그 읽지도 않은 책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 배울래? 이거 자체가 안 돼요 단지 어떤 건 된다? 누구랑 손잡고 가더라 이렇게 인격적인 공격으로 파고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교리로 여러분을 해체하지는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당신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확실한 터 위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암은 우리에게 주신 성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대미니 여기서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너는 저기 뭐냐 그리스인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 맞아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너가 무슨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 왠지 아십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까지 오기 전에 첫 번째 뭐부터 옵니까? 인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내 인내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는 너의 신앙을 인내한 걸 못 봤다 조금 한 번 넘어지고 조금 한 번 쓰러지고 조금 한 번 울고 앉아있고 나는 네가 인내하고 연단해서 승리하는 걸 못 봤는데 무슨 그 이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로 하고 마음을 짠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이 새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에 자꾸 넘어지고 퍽 울고 가죠 외우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사기치지 말자 오케이 아시겠죠? 동의하시죠? 그건 사기다 맨날 신앙이 질질 짜고 앉아있으면서 물론 질질 짜 때는 어떤 거예요? 죄를 통해하는 마음은 좋아요 오케이요 그런데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이 세상엔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밖에 없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3절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환란 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목사니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는 사람은 인내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내가 이놈의 땅에서 내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만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환란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순서를 그렇게 무시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료로 알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으리라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아는 것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서정적이고 자꾸 얘들 같이 여러분 신앙상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들 같이 성경 말씀대로 하자 성경 말씀대로 되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인에 대한 이야기 은혜와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까 읽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써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었어요 은혜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 은혜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 은혜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한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하니까 은혜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인내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미스코리아 진 정 다빈이에요 이 모든 걸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들이 정말 입에서 정말 입에서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만큼이나 그런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얼굴의 기쁨과 광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번 기호 1번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시상식 할 때 맨날 연예인들 나와서 이걸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만약에 누가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우르르 나오는 거 봤어요? 다들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 어떤 행위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보면 뭘 자꾸 이렇게 틀리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틀리기만 하는지 진짜 영광은 여러분의 인내 속에서 드러난다 아시겠죠? 성경이 제가 늘상 마르지만 상식적으로 신앙사를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신앙사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은혜는 영광으로 이끌어 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영화롭게 될 것임을 뜻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카악 인내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네가 잘 살았다라는 그런 참 이렇게 말을 듣고자 원해서 듣고자 원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죽게 헌신하고 이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왜 이기적인 게 아니냐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재롱 떨고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설거지 좀 해놓고 집안도 청소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죠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여성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내가 여성에게 잘해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성에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여자가 아이고 나한테 잘해준 거 보니까 결국은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이 1등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이기적인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상태가 야, 네가 결국은 네 1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올바른 욕구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나 내가 어떤 여성에게 잘 보여서 그 여성을 내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렇죠? 내가 부모님에게 잘 효도해서 부모님의 기쁜 모습을 보고 허전하는 이 모습들은 다 나를 나의 기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란 말입니다 욕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도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혼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욕구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야, 너 왜 그러니? 내가 결국 너 결국은 너 하늘나라 천국 가고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결국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왜 이기적인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추석에 추석에 시골에 부모님 계시는데 추석 전부터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이 쿵닥쿵닥 뛰고 야, 이번에 가고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금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야말로 정당한 욕구다 아시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목사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 결국은 네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니? 결국은 이기적인 거 아니니?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다 아시겠죠? 정당한 욕구다 정당한 욕구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참된 갈빈주의자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신학의 방식은 회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리가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람은 가르칠 선생이 되겠다 또는 구역장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걸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역원들이 목사님 너무 강하네요 구역장이 충분히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장 두 번째 그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또는 무릎 꿇는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또는 나타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일 저질러요 일 저질러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지식 전달은 어렵지 않아요 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남에게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때부터 그게 바로 신앙이 돼요 신앙 너가 참된 신앙인이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참된 신앙인이냐 다른 말은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참된 신앙인이냐 이것은 네가 삼위일체를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가짜예요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칼빈주의자의 특징은 제가 여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야기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썼지만 왜 목사님 자꾸 칼빈주의라고 합니까 왜 성경이면 됐지 성경이면 됐지 왜 칼빈주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 성경도 별로 안 읽어요 사실 희한하죠 성경은 한 10독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년에 한 10독 할 것 같은데 왜 칼빈주의라고 말하느냐 칼빈주의는 다른 말로 그렇죠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다 이 말은 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신, 인 협력적 구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칼빈이 다른 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대표적으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칼빈주의 우리는 칼빈을 따라간다가 아니고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신칭의의 개념을 모든 성경 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루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이신칭 그래서 그걸 꼭 칼빈이 말한 게 아니고 어거스틱이 말했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김성영 집사님 바울은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네? 몸은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칼빈주의 그러면 바울은 칼빈주의 아니에요? 칼빈주의? 예수님은? 예수님은? 반말하지는 마시고요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맞죠? 왜? 은혜를 이야기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빈주주의야 예수님은 칼빈주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알겠죠? 칼빈주가 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극단적인 예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칼빈주주의야 내가 책을 하나 쓸까 싶어요 그럼 제목 자체가 아주 이게 아주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할 제목 같잖아요 예수님은 칼빈주의야 했다 이 인간이 뭐라고 썼지? 하면서 사업을 그러면 제가 이제 뜰 수가 있을 것 같다 칼빈주의는 뭐다? 칼빈주의는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칼빈주주의야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예수님도 칼빈주의야 더 극단적인 하나님도 칼빈주의야 그러면은 야 이거 뭐 근데 제가요 기린의 한국교회를 쓰면서 기린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게 그거 아시죠? 한국 우리 기독교 역사상 존 칼빈의 기독교 강연 다함을 훌륭한 책인 거 아시죠? 기린의 한국교회 그걸 딱 썼을 때 이게 시중에 나가면은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읽어 사람들이 안 읽어 안 사 안 읽어 겨우 개혁주의 사람들 한 천여 명 읽고 말았어요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는데 안 읽어도 된 사람들은 읽어요 근데 읽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서점에 가봤어요 기린의 한국교회 어딘가 세웠더니 딱 구석에 먼지구덩이에 딱 한 거 꽂혀 있는데 그걸 누가 삽니까? 책 표지도 파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요 이게 칼빈주의라는 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봐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안 됩니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은혜 교리가 근간이 되니까 그 근간을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큰 금덩을 받으면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오직 전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큰 것을 갑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면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도권이에요 이게 둘 다 그 칼빈주의 두 기둥이 오직 은혜라는 교리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려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거기 봅시다 그건 뭐라고 써 있어요 보금이 보금의 진리로 조명된 지성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지성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 넘치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딱 얼굴을 보고 그들의 눈비를 보고 아 이것은 이상하다 영이 이상하다 영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영이 저 영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그 영분별력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을 딱 공부를 해요 말씀을 공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어떤 때 딱 들어가면 영이 확 눌르대요 그냥 똑바로 해 똑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기분이죠 기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딱 맞았는데 영이 맑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러고 있어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저는 맑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을 딱 보니까 탁하다 영이 혼탁하다 영이 강하다 영이 나랑 다르다 이건 분위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다? 말씀을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에 다르지 않으면 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영분별 분별력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게 아니라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집사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이 분별과 비판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틀려도 됩니다 네 네 네 옳은지 안 옳은지 비판은 비판은 비방이 아니고 비판이라 했잖아요 비방이 아니고 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옳은 걸 옳은 거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걸 그러다 말하는 것과 뭐가 틀리죠? 네 비판은 그냥 무조건적인 거고요 분별은 알고서 여러분이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갈 때 선배가 그랬어요 대학의 의미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다 라는 걸 처음에 대학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들였다 믿는 건가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비판적 사고를 기름인데 네 그럼 대학을 나오면 방금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 알고서는 실패하죠 알아야 할 것 같고 이거 비판도? 네 그럼 분별하고 뭐가 다르죠? 분별은 긍정적인 거면 네 그럼 비판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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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알죠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봐요 궁색한 변명을 하잖아 왜 궁색한 변명인 줄 아세요? 똑같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걸 다르게 이야기하려니까 자꾸 궁색한 변명이네요 비판도 옳은 걸 옳고 그런 걸 그러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뭐예요?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의 진의 여부를 판단해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의 말을 믿지 말고 무조건 뉴스말을 믿지 말고 그 팩트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시 그게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과 비판은 똑같아요 분별과 비판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죽자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 중에 여러분 비판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별과 비판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숙덕거림 말은 아주 악하게 말하면 비방은 다르겠죠 무조건 욕하는 건 다르겠죠 하지만 옳고 구름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고 구름 구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우, 목사님 비판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포 말고 균이죠 균 전문가의 과학자라고 생각해 봐요 균 전문가 그러면 저는 그 현미경으로 이게 독소가 있는지 아닌지를 선명하게 구별해야 과학자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지가 진짜 진리냐 가짜냐를 선명하게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비판 들어가야 되죠 비판은 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비판이잖아요 그게 성경경으로 분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니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에 의한 분별인데 이것 자체를 한국교회에서는 금지시합니다 금지시 금기시 이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하는 머리까지는 거기 여의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제가 긍정적 사고 해볼까요? 제가 의사인데 긍정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이 푸르릉둥하고 왔어요 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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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괜찮대 긍정적 사고 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잘 될 거예요 얘는 죽어요 진짜 좋은 의사는 뭐예요? 딱 보고 야야 너 와봐 나 검사해볼게 검사가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하면 그 의사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비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비판 자체를 마귀라고 봐요 그 사람은 너무 비판적이야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비방적이야는 아니지만 아시겠죠? 집사님이 왜 비판과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어가 틀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요 이류들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인류가 되려면 비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혜는 뱀같이 순결은 비둘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은 뱀같이 하고 머리는 세대가리야 비둘기처럼 구구구 하면서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로 조명된 지성에서 출발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더불어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지식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한국교회는 또 특징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또 경교시해요 제가 어느 목사이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은 너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사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의 성도들 진짜 지식적인 거 맞아요? 성경과 신학에서 지식적인 거 맞아요? 어린 반품은 없잖아요 철저히 지식적이 돼야 돼요 철저히 그러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이해에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그와 같은 피조물 구체적으로 죄에 물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유지하는 관계에 대한 예리한 깨달음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본 사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는 물론이요 죄인으로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이렇게 스스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경의감으로 가르침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 걸 깨달은 자가 그렇게 나쁜 놈이 깨달은 자가 이러한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전척 타락한 나를 전척 타락한 나를 그렇죠? 어떻게 무조건쪼로 나를 선택했느냐라는 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보면 제가 옛날에 바다 낚시를 갔는데 바다 낚시 인천 앞바다가 가서 저는 바다 낚시를 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잡아도 몇 마리 못 잡거든요 차라리 횟도 먹지 노량지 수상시장 가서 왜 가나 싶어요 하루 종일 해서 요만한 거 몇 마리 잡아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낚시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전문가한테 잡혀요 딱 보고 아, 이거 전문가 꺼면 내가 딱 물어요 그런데 비 전문가 꺼면 아무리 들어도 안 물어 미끼만 물어가 버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면서 얼마나 배고팠는데 그 배, 조그만 배 선장이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거기다가 잡은 물고기 딱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프면은 그 라면이 꿀맛인 거 아시죠? 그런데 배부르면은 소고기도 싫은 거 아시죠? 소고기도 싫어요 배부르면 야, 입에서 풀냄새 난다 소냄새 난다 가져가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몸이 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고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직접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라면도 감사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연자맥을 들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인 것을 직접 내 육감이 나를 그걸 인정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가셨게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그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갖고 온 사람은 이렇게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영광을 가진 사람은 기쁨에 넘치겠죠 그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은 남편이 바가지 읽어도 하나도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고등학생이 고 3학년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딱 합격했어요 딱 합격하고 나서 그때 고등학교 마지막 기말고사 때 성적이 뚝 떨어져 버렸어 제가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죠 이미 합격해버렸고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못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딱 대학에 합격돼 버리면 그다음에 퀴즈를 보거나 그다음에 무슨 뭘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더라도 이미 합격해버린 사람은 이게 별로 기쁘고 슬프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따위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않아요 많이 도먹으면 편리하게 됐네 잘됐네 내 정대훈 목사님하고 소고기를 한번 먹어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영광이 없는 사람은 이따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쁨을 갖는 거예요 우와 벌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예요? 이러면 엄청난 슬픔이 빠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따위에 대해서 1, 2, 1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은 이따위에 대해서 1위 1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반석같이 가져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따위에서 이따위를 능히 이기고 그래서 주일 날 오후 되면 세상 가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승리하세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뭘 어떻게 승리할까? 그런데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죠 은혜롭게 승리하세요 목사님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석과 같은 마음이죠 결국 뭐예요? 이 땅의 승리는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깨달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논리 알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리키는 거 맞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목사님의 사역의 방법이 어떨까요? 두둘게 패버리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갈궁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가인가? 네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나쁜 거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얼마나 나쁜 거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거 너 분별 다 했어 너 나빠 이러면 이 사람은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봐요 빨리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당신은 진노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저주 이 말이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 놈은 버르장머리 없는 놈입니다 나중에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걔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돼요 보세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놈은 어릴 때부터 해초리 때리라 했어요 해초리 때리라 걔가 훌륭하게 됩니다 오냐 오냐 자식은 무슨 자식이다? 그런 속된 말은 안 하겠어요 오냐 자식, 뭔 자식이다? 있어요 호자로 시작하라 더 이상 경건한 입에서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호자까지만 호식일 수도 있고 호빵도일 수도 있어요 호자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더더욱 칼빈주 읽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경의감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깊탄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의지에 있어서 지적, 도덕적, 영적인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여기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관계 전체를 통해 사고와 생활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원리를 관장하는 가장 엄밀한 논리의 힘으로 그러한 상황의 필연성에 따라 칼빈주가 된다 비비오 어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빈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눌러져 있는 자 자기가 비천하다고 느끼는 자 이게 칼빈주의자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네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게 해주고 그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죠? 요만한 성장에도 어때요? 기쁘죠? 요만한 성장, 왜? 너무 비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애는 꼴뚱하네요 꼴뚱하네 엄마 이번에 내가 열 명 쟀겠어 조금만 하면 열 명 쟀겨요 꼴뚱 하나, 꼴뚱에서 앞에 하나 걔가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특징이 다 차요 그런데 좀만 덜자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승리의 맛을 쟁취하고 싶은 사람은 꼴뚱이 주로 제일 많이 받겠죠 1, 2등 한 애들은 승리의 맛을 쟁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는 항상 어때요? 말씀 낮아졌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라고 칼빈주의를 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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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